네 안녕하세요 로크뮤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트랙헤더의 마지막 내용인 트랙헤더 설정의 마지막 내용인 트랙얼터네티브즈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처음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앞에 3개의 영상이 더 있기 때문에 그거를 순차적으로 보고 오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트랙얼터네티브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체크가 안되어 있어요 굉장히 유용한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로직에서 이렇게 숨겨놔 있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꼭 체크해서 밖으로 꺼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일종의 얼터네티브라는 건 대안 뭐 이런 거 대체하는 뭐 이런 걸 뜻하죠 일종의 큐베이스에서 얘기하는 트랙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체크를 하면요 여기 이렇게 화살표 같은 위아래 화살표 같은 이런 것들이 생겨요 체크를 빼볼게요 그러면 아무 화살표도 없죠? 네 없죠? 체크를 하면은 이렇게 화살표 같은 게 생깁니다 그러면은 닫고 들어가 볼게요 간단한데요 트랙버전 이란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아 듣고 바로 아실 수도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나서 요게 조금 괜찮은데 조금 아쉬워서 혹시 모르니까 킵해두고 또 한번 작업을 해보자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보통 많이들 그래요 크게 두 가지 그런 상황을 많이 쓰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한쪽으로 이렇게 빼놓고 다시 쳐야지 해놓고 뭔가 녹음을 다시 뭐 한다든가 아니면 이게 첫 번째 상황이고요 아니면 요거를 트랙을 이렇게 복제해 가지고 똑같이 복제 해놓고 여기다 놔두고 요건 지우고 요거 뮤트하고 또는 이렇게 꺼놓고 그리고 이렇게 해주는 일종의 킵만 해놓는 트랙을 만든던가 뭐 이렇게 이제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예 참고로 이렇게 트랙을 이렇게 듀플리케이트 복제하는 건 알트 누르고 이동하면 됩니다 알트 누르고 드래그 이동이에요 일반적인 복사 붙여넣기 그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많이 하죠 근데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뭐냐면 트랙 버전 기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여기 이제 조그마한 화살표 같은 걸 눌러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뉴 듀플리케이트 리네임이 나오는데요 리네임은 이제 이름을 재정리 하는 거고 이거 새로 만드는 거죠 당연히 새 버전을 만드는 거죠 뉴 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은 b 가 나오죠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또 쳐 가지고 a b 가 있죠 그러면은 지금은 일단 아무거나 쳐 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녹음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지금 이제 이렇게 불러 왔죠 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모르는 분들은 지난 영상 참고해주세요 캡처 레코딩 이란 기능이에요 여기 네 요 내용은 어쨌든 아무거나 일단은 막 보여드리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 요거 별로야 그러면 또 누구 하면 또 생겨요 그래서 a 원래 있던 거 혹시 모르니까 두 번째 버전 어때 이렇게 b 버전 또 세 번째 버전 지금은 이제 녹음은 안 했죠 이렇게 원하는 대로 막 만들 수 있습니다 듀플리케이트는 그대로 복제 하는 거죠 복제해서 어 살짝만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새로 완전히 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요거에서 아 요 부분만 살짝 바꿔 볼까 다른 버전으로 그럼 어디 킵 해두지 말고 그대로 복제 하신 다음에 복제 하신 다음에 d 생겨져 d 지금 c는 녹음 아직 안 했고요 d 생겼죠 d는 아까 a 랑 똑같이 복제 했는데 그 중에서 요 요 뭐 요거만 바꿔 봐야겠다 요거만 바꿔 봐야겠다 뭐 이렇게도 작업을 하실 수 있겠죠 이게 바로 트랙 얼터너티브 기능입니다 어떤 트랙 이든지 편안하게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오디오 트랙 도 가능합니다 이거 오디오 트랙이죠 예 가능해요 지금은 뭐 자기가 본인 직접 녹음하는 것도 있지만 외부에서 샘플을 가져가거나 뭐 그럴 때 이 샘플 과 이 샘플 둘 중에 어떤 게 쓰는 게 나을까 약간 조금 고민이 필요할 때 피아노를 한번 쫙 닫혀 놨는데 아 요거 괜찮지만 한번 더 그냥 쳐 볼까 이 느낌으로 이번에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한번 더 쳐 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트랙 얼터너티브 지라고 부르고요 큐베이스 에서는 트랙 버전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니까 꼭 설정 해놓고 쓰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4번 영상에 걸쳐 가지고 여기 트랙 헤더 설정에 관련된 내용을 쭉 다 다뤄 봤습니다 꼭 한번 어 4가지 영상 다 살펴보시고 앞으로 로직 쓰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구요 다음 영상에서 또 새로운 유용한 또 꿀팁 가지고 돌아와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룩미뉴여이었습니다